엑셀에 이런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들이 입력되어 있을 때 빈 공간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데이터 목록에서 빈 공간을 빼고 글자들이 있는 부분들만 쭉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거 할 때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쪽에 데이터에 보면은 중복된 항목 제거 라는게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이 메뉴는 데이터 원본에다가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본을 흐트리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 주는 게 좋겠죠. 이걸로 작업을 하면 결과물이 다른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변형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진짜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4개가 검색돼서 제거가 됐다 그랬는데 이거 빈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그 다음에 4개는 나머지 4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칸 5개 중에 이 4개가 검색된 거고 검색돼서 제거가 됐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게 빈 공간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빈 공간이 만들어져서 실제는 이게 붙어 있는 목록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폼에서 정렬 가나다 순으로 소트를 하면 되죠. 그러면 빈 공간이 아래로 빠지면서 글자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인데 급하게 목록을 이렇게 작성해야 될 때는 이렇게 중복된 항목 제거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게 수식으로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입력이 된다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이 데이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 작업을 매번 해줘야 되죠. 이게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열 번호 행 번호를 뽑아내서 그거를 비교하고 또 행 번호가 안 나오는 행들은 또 자동으로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팁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그 구독형 엑셀인 경우에는 함수들이 몇 개 간단한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한 묶음으로 묶을 때는 아까처럼 바로 sort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함수로 있어요. 는 하고 sort를 하면 sort라고 하는 명예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탭을 치고 확인을 하고 원본을 선택하면 입력이 되고 괄호를 닫아도 되고 그냥 엔터를 쳐도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단점이 여기 0000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안 보이게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데이터가 없으면 0이라고 찍어져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제거를 하고 싶으면 다시 a를 눌러서 자 여기 b를 부분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란색 테두리가 나오는 거는 이게 동적 배열 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는 통으로 답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 하나의 덩어리로 답을 내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수식이 희미하게 되고 여기 대표 셀을 클릭해야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울 수도 없어요. 내가 0000을 지우겠다 이렇게 씌워 가지고 딜리트 키를 쳐도 안 지워집니다. 이게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서 sort를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if를 넣고 sort된 데이터가 0이다 이거예요. 0이면 숫자 0이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여주고 만약에 0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라면 자 이제 정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앞에 한 개 있으니까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단점이 뭐냐고 하면 이게 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좀 깔끔한 걸 원하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값들을 여러 번 나오는 것도 단일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나온 결과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에 이 앞에다가 여기 함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대표 셀을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유니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유니크 자 이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 개 있던 게 하나로 줄어든 거죠. 이런 거는 또 어떤 개수수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c가 두 개가 있다. ccc 자 이런 경우에도 하나로만 나오죠. 만약에 내가 다른 개입력이 됐다.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밑에 지금 sort가 됐기 때문에 밑에 나온 거고 자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ccc가 하나 더 생겼다. 그래도 지금 유니크 함수를 줬기 때문에 하나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결과 다 끝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한 박자 더 나가면 아예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 빈 공간도 계속 선택이 되잖아요. 이것도 내가 싫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다시 지금 결과가 6개 나왔지만 제일 마지막 셀이 b였다는 걸 전제로 해서 5개까지만 남겨 놓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인덱스를 하고 전체 데이터에서 몇 번째 행을 골라 올 거냐. 그러면은 1, 2, 3, 4, 5, 5행까지만 골라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5행은 제일 끝에 있는 행 하나만 집어넣으면 하나 값 하나만 나오는데 지금 1행에서는 첫 번째 값, 2행에서는 두 번째 값이 연달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 함수를 주기 위해서 전체를 다 집어넣은 거고 이 결과값 전체를 그러면 여기서 5까지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전체를 셉니다. 카운트, 카운트 A로 글자를 세는 거죠. 여기는 글자를 세요. 여기서 이렇게 셉니다. 자 이거를 세요. 자 이렇게 돼서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전체가 지금 전체의 카운트를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이게 숫자가 지금 10이 나왔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씩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1,2,3,4,5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 개수만큼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퀀스 함수라는 걸 써 주는 거예요. 일련번호를 1부터 5까지 찍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퀀스에다가 5라고 쓰면은 여러 행에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매겨 주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이쪽에 옵션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자 엔터를 쳐 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지지지지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생기죠. 근데 클릭해 보면 밑에 빈 공간이 안 생깁니다. 이걸 쥐면 없어지고 자 CCC를 하나 더 넣겠어요. 여기는 하나가 더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 두 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거를 두 번 세주는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트에서 카운트 할 때 A부터 A11까지는 다 세웠는데 글자를 다 세긴 했지만 중복되어 있는 거 중복되어 있는 것도 같이 DDD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같이 카운트를 해 버리기 때문에 요 한 행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카운트 할 때도 요거를 그대로 A를 선택하고 이거를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여기도 유니크한 것만 세라. 이렇게 함수를 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한 칸이 항상 더 생깁니다. 유니크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니크 함수를 주게 되면 아까 SORT에서도 마찬가지인데 SORT 했을 때 좀 복잡하죠. SORT 했을 때 이 0이 나오잖아요. 빈 칸이 0으로 나오는 것처럼 유니크 한 것도 뽑아 보겠습니다. 유니크 함수도 이거를 뽑아 보면 빈 칸을 또 0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니크나 SORT 함수를 쓰면 빈 칸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빈 칸을 0으로 바꿔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카운트 A, 이 카운트 A를 괄호 닫고 카운트 A에서 하나를 빼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이쪽이 하나가 줄어들었죠. 자, GGG 그러면은 정확히 됐고 이거를 이제 중복되는 값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CCC 이렇게 넣으면 줄어드는데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고 아까 샘플로 보여 준 거고 이렇게 해서 삭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D, D, D 중복된 걸 넣었어요. 클릭해 보면 딱 여기만 씌워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 그 씌워지는 것조차도 자동으로 씌워지는 것조차도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딱 여기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쓰면 되겠죠. 만약에 빈 공간이 하나 더 나오면 요 함수를 요 함수를 대상으로 뭐 카운트를 한다던가 할 때도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만 카운트가 되겠죠. 여기는 또 카운트 안되고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안 해버리면 여기 있는 것도 하나 더 카운트 됩니다. 또 그때는 또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고 이런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이런 함수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소스라든가 시퀀스 함수들이 없을 때 그때 쓰던 방법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 목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또 빈 공간도 없애고 하는 방법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시트를 옮겼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 이제 빈 공간 같은 것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아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유니크 함수를 주고 이걸 씌우면은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있는 부분은 0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 범위 안에 셀이 하나 선택되어 있는 대표 셀을 만들고 F5키를 누르죠. 이게 이동이거든요. F5키를 눌러도 되고 가는 게 고니까 Ctrl-G키를 눌러도 돼요. 이게 이동이에요. 자 거기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옵션에 여기 보면 빈 셀 있죠. 빈 셀. 여기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작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씌워지거든요. 만약에 이게 예상했던 그 빈 셀을 선택하는 범위는 아닌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해당 부분만 찍어요. 이렇게 선택할 때 해주고 F5키를 누르고 옵션을 누르고 자 빈 셀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빈 셀만 알아서 선택해 줍니다. 일일이 하나씩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하얀색 부분이 있고 회색 부분이 있죠. 하얀색이 대표 셀이죠. 여기 입력을 할 거에요. 자 등호를 누르고 그 위 셀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Ctrl-Enter 그러면은 이 수식이 선택된 모든 셀에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이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원칙상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보고서를 좀 이쁘게 보이려고 중복되는 것은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절대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다 보면 시각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채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더 깔끔하게 왜냐하면 지금 빈칸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이렇게 바꿔라 라는 식으로 오더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아예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병합을 기능을 써서 데이터를 또 이쁘게 만들다고 아리안글이나 MS Word 쓰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셀을 합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 BBB가 이 뒤쪽 셀 두 개에 다 걸쳐 있어서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찍어 보게 되면 이 병합된 첫 번째 셀에만 그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 0, 0, 0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Sort를 하면 우리 처음에 했던 이 방법을 쓰면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 0, 0, 0 부분을 글자로 다 채워 넣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여기를 씌우고 F5키를 누르고 이때는 옵션을 누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수식인데 숫자만 여기가 숫자 잖아요. 숫자만 선택해 놓고 확인을 놓습니다. 거기만 씌워지죠. 그럼 등호를 누르고 윗셀. 그럼 여기도 수식이 뭐예요? 자기 거에서 위, 자기 거에서 위, 자기 거에서 위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여기에만 수식이 적용이 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모든 칸에 수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좀 다른 거지만 이런 경우에도 원래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 우리 부장님이 꼭 데이터 이렇게 입력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곤란한데 B가 몇 개 들어있냐 이런 거 카운트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보이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씌워 가지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조건부 서식 같은 걸 해주세요. 조건부 서식에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규칙을 하고 위에 없으니까 좀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수식을 사용하는 걸 하겠습니다. 다음 수식이 참인 경우에 서식을 진행한다. 이게 등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셀이 현재 셀이 A2죠.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달러 표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수식이 자기 해당되는 위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A2가 위에 있는 거 A1하고 같지 않다. 아니면은 여기서는 같다 라고 하는 게 낫겠네. 자 같다. 자 A2가 A1하고 같다. 그럼 이 수식이 아래로 이동하면 현재 위치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거하고 같다. 내용이 같다. 그러면은 현재 있는 거에 서식을 바꾸자. 뭐냐 하면은 글꼴의 색깔을 흰색으로 하자. 이거 안 보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 있죠. 여기 보면 들어 있죠. 아니면은 이게 수식인 경우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혹시 수식이어서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이쪽에 복사할 때 값으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제로 데이터가 다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다 수 있죠. B 다 들어 있어요. 아까 똑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씌우고 전체 범위를 씌우고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에서 자 여기서 해 볼 겁니다. 수식을 할 건데 등호를 넣고 현재 기준셀이 이거라고 쳐요. 이게 F1, F2가 F1하고 같다면 절대 주소가 되면 안 됩니다. 서식을 정할 때 이 색깔을 하얀색으로 한다. 그럼 여기 없어지죠.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은 있지만 데이터는 있어요. 데이터는 있지만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GGG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순서를 바꾸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위에랑 같다라는 전자에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없애면 C가 올라가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원래 여기에 들어 있었던 게 C였기 때문에 그게 위에가 빈칸이었기 때문에 같은 거였기 때문에 또 안 보였다가 여기가 같은 거였기 때문에 안 보였다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쓰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잘 그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좀 다이내믹하게 시트를 편집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영상은 주 내용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여러 목록에서 빈 공간을 없애고 빈 공간이 아닌 데이터들만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방법 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